안녕하십니까. 곤충을 읽어주는 남자 허벌레입니다. 노린재목 광대노린재과의 곤충인 큰광대노린재는 몸의 빛깔은 금녹색으로 보랏빛을 띈 홍색의 무늬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곤충이다. 햇빛의 방향과 보는 방향에 따라 무지개 광택을 내어 보석보다 영롱한 빛은 보는 이의 혼을 쏙 빼어넣는다. 큰광대노린재는 약충 및 성충 시기를 먹이식물인 회양목과 함께 살아간다. 짝짓기를 끝낸 성충은 회양목의 잎에 산랑을 하고 부과한 약충은 회양목의 줄기와 열매에서 흡즙을 하며 살아간다. 종령 약충으로 나뭇잎이나 돌틈 등에서 월동을 하고 이듬해 5월경에 탈피를 하고 성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쉽게 볼 수 없는 큰광대노린재의 비행을 볼 수 있는데 비행실력도 수준급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